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법학개론을 맡고 있는 강사 고비안이라고 합니다. 경비지도사 공부를 하실 때 법학개론을 보시게 될 텐데요. 법학개론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학개론 부분과 민간경비, 경비업법이나 경호학 이런 것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물론 득점을 하셔야 되지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법학개론 부분이 꼭 영리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점수를 내고 이쪽 부분에서는 대략 한 80점 정도 100점을 맞으시려고 너무 예를 쓰지 마세요. 한 80점 정도 내외를 맞을 수 있게끔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저랑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익혀만 두시면 돼요.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사지선대로 문제만 뽑아낼 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공부하실 때 포커스에 힘을 주셔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총 7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힘을 주셔야 되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서 법학 일반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이 보통 한 25% 적으면 9문제 많으면 10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힘을 들여서 공부를 꼼꼼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거의 다 맞추실 수 있게끔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고 좀 내용이 쉬워요. 뒤에 가서 좀 어려운 민법이나 상법에서 득점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보실 내용부터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이 보시죠. 그 법학 일반이라고 해서 이제 법의 본질, 이의 이게 나오는데 법이란 뭐냐 이겁니다. 이 법이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해요. 법과 이제 대별되는 개념으로 이 자연세계를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세계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건 존재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존재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법이라고 해야지만 법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나무가 서있다, 뭐 아니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 아니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건 바꿀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다, 이런 거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독일만으로 자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별것도 아니고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 자체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인이라는 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인과성이에요. 인과적이고 필연적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개념들, 이런 세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대별되게 법의 세계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존재가 아니라 여기는 당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이란 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독일 쪽에서는 졸렌이라고 얘기하는데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머스트, 영어로 보면 머스트, 또는 O2B라고 하나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돼야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해부트라고도 하죠, 해부트.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기는 필연적인데 여기는 뭡니까? 필연적이지는 않아요. 필연적이지 않고 이거 안 지킬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어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를 부여하게 되냐면 강제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재를 보통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게 존재 법칙이 아니라 당위 법칙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해도 죽이는 놈들이 있어요. 죽이는 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규범의 여객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기서 이 당위 법칙이라는 것은 행위규범의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또는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세금을 내라 군대를 와라 아니면 뭡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남의 끔 훔치지 말라 이렇게 어떤 행위를 수범자라고 합니다. 국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기게 되면 재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 규범의 성질도 같죠. 법이.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재판해야겠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현하려면요. 어떤 게 필요하면 존재 규범 존재가 아니라 조직 규범이 필요해요. 조직 규범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놈이 죽이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와야 돼요. 결국은 행위규범과 재판 규범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조직 규범이라고 해서 경찰이나 검사 아니면 판사까지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결국 조직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규범, 재판 규범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어떻다? 조직 규범적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강제 규범의 성질이 있다 보니 행위규범과 재판 규범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조직 규범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중구조로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 교재에 쭉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보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당규범은 목적 규범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사회 내에 있는 겁니다. 사회 내에. 법이라는 건. 그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삼중구조로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법과 도덕에 대한 구별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규범이라고 얘기한다면 법만 있는 거냐? 아니요. 가장 대표적으로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종교하고도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종교를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이 여기서 같이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은데요. 특징이 뭐냐면 도덕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겠습니까? 효도죠, 효도.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게 도덕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저도 잘 못 지키지만 불효한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처벌을 넣거나 그렇지 않아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가 좀 강제성이 세요. 여기는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강제성이 어떻다?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재가 거의 좀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하냐면 외면적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한다거나 손해배상을 물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심하게 욕을 먹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찔리는 느낌? 이런 게 좀 도덕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타율적인데 여기는 자율적인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 이쪽은 대체로 국가가 많이 개입해서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고 한다는 느낌? 저스티스라는 건 용서라기보다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건 혼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선이에요. 안 한다고 해서 문제는 안 되고 다만 그러면 좋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런 게 도덕이 아니겠습니까? 안 한다고 해서 산부로 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개념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개념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쌍방향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면적입니다. 일면적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편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의무를 좀 중시합니다. 의무를 중시하고 이쪽은 권리, 의무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요. 권리와 의무가.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형법적으로 이해하면 좀 안 되고 범죄를 처벌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이 개념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사법이라고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개인들 간의 동거래 같은 것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사 먹는다 물건을 사 먹는다면 좀 있으겠네요. 음식을 사 먹는다 그러면 제가 뭐 짜장면을 시킨다 하면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뭡니까? 돈 받으려고 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돈을 냈으면 선불째면 짜장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여기는 짜장을 줘야 될 의무화생이라는 겁니다. 가게 주인. 거꾸로 이게 후불째면 내가 먼저 먹었으면 어떻게 된다? 돈 내야 될 의무가 있고 여기는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특히 사법 영역이. 근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얘기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덕벌 욕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거꾸로 자식이 효도할 때 내가 어머니한테 용돈 50만 원 드리면 엄마는 무슨 가게 아주머처럼 나한테 짜장을 소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고받는 어떤 기브앤테이크 개념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도덕의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막 구걸하는 어떤 어려우신 분한테 제가 돈을 준다고 하면 그거 도덕의 경영이죠. 안 준다고 욕할 수 없습니다만 주면 좋은 거죠. 선이죠. 근데 제가 줬으니까 거기 구걸하시는 분한테 5천 원 정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내가 올 때마다 인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요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법과 도덕에 대한 구별 개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법과 도덕에 관해서 우리 법원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법과 도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요게 이제 오로지 법인 영역 오로지 도덕의 영역 근데 이거 요즘은 이게 이렇게 좀 그리면 안 되고 실은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엄청 파먹어서 거의 법과 도덕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법인자 도덕인 경우 살인 그건 도덕이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근데 동시에 법이기도 해요. 절도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것도 뭡니까? 도덕이자 법이에요. 대부분 법이자 도덕인데 법의 영역만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도로교통 같은 거. 빨간불에 가라 파란불에 가라 이런 건 도덕 아닙니다. 물론 공중도덕이라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도덕 개념이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질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좌측 통행, 우측 통행 같으면 다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딴 데 뭡니까? 차가 딴 데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비도덕하다?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질서유지상. 순수의 법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게 순수의 도덕의 영역이냐? 효도죠. 법의 영역으로 뭡니까? 우리가 끌어들이지 않았죠.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여기 중간이지만 이렇게 각각의 법과 도덕이 다른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법과 도덕에 대한 법원에 좀 얘기 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네크라는 분이 이렇게 쓰지 마십시다. 어떤 얘기냐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슈머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얘기냐면 법 중에 그러니까 도덕 중에 도덕이 크죠. 도덕 중에 뭐다? 범 영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네크는 이 도덕이 훨씬 큰 거고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게 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도덕 중에 중요한 것만 최소한만 어떻다? 도덕이 최소한만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슈머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최대한이다. 라고 하는 건 도덕 중에 중요한 것만 뽑아서 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효력으로서는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효력으로서는 최대치를 끌어올린 거라는 거예요. 효도 같으면 이 효력을 최대 끝이 끌어올렸는데도 아직도 법 영역이 못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도덕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뭐다 범위로 보는 거고 여기는 효력으로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개념상 이해가 되실 거예요. 법과 관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법과 종교는 같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법과 관습에 대한 얘기는 여기를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관습이라는 건 아직은 아직은 뭡니까 법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들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특히 이제 사실은 관습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일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걸 관습법이라고 불러요. 불무법이 하나인데 이게 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알아두시면 첫째로 오랜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둘째로 적법해야 되고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국민적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욕 사실인 관습을 관습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상 관습이 언제나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런 요건들을 갖추면 관습법이라고 해서 불문법의 영역에서 들어오고 이거 만약에 성문화시켜버리면 성문법으로도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법과 실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요건 좀 구별해서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대칭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보통 자연법이라고 하면 좀 보편적인 어떤 개념 조금 더 자연 어떤 현상에 따르고 어떤 도덕관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 이런 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존재범식인데 이게 신이 그렇게 내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 넘어온 거라 자연법이라는 건 어떤 신의 어떤 영역 이런 느낌이 있는 개념입니다. 신법 바로 밑에 있어서 이런 걸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정법은 그런 거 없이 법으로 정하면 다 된다. 그래서 법실증주의자들이 보통 많이 쓰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개념이라는 건 없다. 만들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추상적이지만 인권 이런 것들이 자연법에서는 실정법이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목적 이념이 나오죠. 법의 목적 이념. 그래서 이걸 좀 보실게요.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만 라드브루라는 독일의 학자가 이거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했냐면 라드브루가 정의라는 게 있고 법은 결국 정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스티스라는 거. 저스티스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자비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혼을 내고 잘한 건 잘하는 대로 칭찬한다는 개념이 좀 강해요. 근데 이거를 떠받치기 위해서 보통 한 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드브루라는 독일의 법학자가 법의 이념 또는 법의 목적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자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개념은 정의는 이 아리스티레스라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이분이 좀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반적 정의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특수한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정의, 특수한 정의가 있다는 건데 실은 이 개념이 양자가 구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수한 정의가 보통 일반적 정의를 떠받치는 거예요. 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특수한 정의가 있다고 하면서 불륜을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도덕이나 애국심 이런 걸 생각합니다. 준법정신 이런 거. 조금 더 추상적이죠. 근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특수한 정의가 있는데 특수한 정의는 뭐냐면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의 관념에서는 아리스티레스가 만들어온 이 개념을 현대학자들도 거의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합니다. 평균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같은 것을 갖게 어떤 느낌이냐면 같은 것을 갖게라는 것은 저런 느낌이에요. 일인 일표주의 돈이 많든 적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투표는 한 표씩 이렇게 주는 느낌 이게 결국은 평균적 정의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면 형식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동등한 인권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형식적 평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배분적 정의는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거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여기에 들어가는 얘기는 이거 시시적 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시적 평등 이거는 약간의 변경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우리의 복지 정책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내놔야 되지 않겠냐 아무래도 장애인 우선석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이쪽에 배분적 정의의 성질이 같죠. 그래서 얘네 둘이 특수한 정의인데 이 특수한 정의는 결국은 일반적 정의를 떠받치는 개념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 아르틀레스의 정의관념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드브로우도 이 정의관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의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라드브로우는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목적성을 먼저 끌어가면 결국 이 정의라는 거에 결국 부합하느냐 그랬을 때 이 정의라는 개념도 결국은 가변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보자면 조선시대 같으면 부인 분들 남편 돌아가시면 열려문 숫자로 과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게 옛날 정의라고 얘기했지만 요즘 누가 정의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뭐 머리 같은 거 상투 털고 그랬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라는 거 아니니까 요즘 그거 제가 상투 털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뭡니까? 제가 가 쓰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정의라고 봤는데 뭡니까? 요즘은 정의라고 안 보는 것도 많아요. 예전에 이거 머리 자르라고 해서 단발령이 있을 때는 의병까지 일어났다는데 요즘은 저도 머리가 좀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것처럼 하면 참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가변적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라드브로는 이게 개인주의가 있고 자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주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주의예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건 만약에 서양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가 훨씬 세죠. 우리보다 그럼 이제 정의라는 것도 다 같이 뭐 하는 것보다는 혼자 뭐 하고 자유를 더 중시하는 느낌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양권은 이 단체주의적 성질이 크죠. 그래서 뭐 혼자 한다 그러면 조금 조금은 뭡니까? 좀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뭐 이런 것처럼 요즘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가변적이라 어떤 목적에 입각하느냐 어떤 사회의 목적에 입각하느냐 이거 말고 이제 더 큰 느낌으로 문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초인격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거 얘네 둘을 뛰어넘는 어떤 느낌? 이런 식으로 초인격주의 그래서 단체주의도 아닙니다. 이거는 막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한국말을 쓰잖아요. 미국 사람은 뭐 사양 사람은 미국 사람 같으면 영어 쓰는 거고 영국 사람은 영어 쓰는 거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쓰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 쓰고 이런 거 우리가 단체주인이나 개인주인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딱 완벽하게 틀에 박혀있는 어떤 느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요거 요거 사이에서 한몫적성을 얘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함부로 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런 표현도 쓰죠. 악법도 법이다. 근데 이건 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이 표현은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만 요런 표현을 쓰면 요런 것도 아니면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라는 표현도 써요. 요런 표현을 쓰면요. 대체로 요게 뭐와 관련돼 있다? 법적 안정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정의의 극치가 부정의 극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돈을 뭐 차비를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 1,300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즘 1,200원인가? 근데 1,200원, 1,300원 내는데 오늘 갔더니 1,500원이래요. 그래서 올랐나? 그래서 좀 언제 올랐나? 그래서 냈는데 내일 갔더니 2,000원이래요. 어? 이상해?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또 1,000원이래요. 왔다리갔더리 왔다리갔더리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상악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우리는 서울 뭐 이런 데 수도권 이런 데는 차비가 얼마입니까? 한국은. 그러면 난 몰라요. 이래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다면 법으로 매일만 바뀐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법을 안 지키거나 법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법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 바꾸긴 바꿔야죠. 만 함부로 너무 많이 바꾸면 정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법을 바꾼다고 치면 그 법 자체가 무너져내리면 부정의가 이루어진다. 차라리 혼란이 일어나는 게 더욱더 뭐다 법을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 예측 가능성 이걸 중심으로 해서 법을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법적 안정입니다. 하목적성을 중시하면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바꾸게 되는 건데 근데 그 바꾸더라도 어떻다? 예측 가능성에 입각해서 쉽게 바꾸진 말라. 그래서 양자가 좀 대립되면서도 그 두 개가 잘 이루어져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관관계 같은 것도 그래서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법의 효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법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효력을 갖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법은 만들어진 다음부터 즉 만들어졌어요. 시행돼서부터 폐지 때까지입니다. 보통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결국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법률만 얘기하자면 의회가 만들어요. 헌법 같으면 결국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들이 결국은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령이나 규칙은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만들겠지만 이게 만들어지면요. 별다른 일이 없으면 공판 후로부터 어떻게 돼? 20일이 지나면 경과하면 20일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다? 시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보통 시행 규정을 갖고 있어서 날짜를 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것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 같으면 보통 30일이 경과한 후로 이렇게 보는데 20일이라는 걸 잘 좀 알아두세요. 이게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다 폐지는요. 이게 사라지면 폐지죠. 그래서 결국은 명시적으로 폐지한다거나 이거는 폐지하겠다. 아니면 묵시적으로 폐지되는 건데 묵시적으로 폐지되는 건 어떤 거냐면 종전에 어떤 법이 있었다고 치면 이거와 배치되는 이거와 다른 신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법은 구법은 이거 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법은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새로운 법이 생겼으면 굳이 얘기하면 이성친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었는데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으면 이 사람은 사라진 거지 뭐 설마 두 명 양다리 근데 그렇게는 안 되죠. 논의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묵시적으로 폐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한신법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아예 만들 때부터 언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딱 끝나면 딱 없어지는 그런 법들도 있죠. 이게 이제 법의 시행과 시간적인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법에 있어서는요.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형법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범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거를 함부로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거기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적용되는 거지. 이게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적용되는 게 종전의 이런 데다 이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거 형법에서는 행위시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형법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식이죠. 상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산권을 어떤 제한한다거나 박탈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참정권을 박탈한다거나 이런 것들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박탈하면 좀 과한데 제한한다고 했을 때는 법률부소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적용되는 거지 그 전에 적용하지는 않아.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말라. 근데 이제 이것도 뭐 그냥 단순히 소송법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특히 이제 민사법 같은 데서는 민상법 이런 데서는 사법 영역에서는 법률부소급의 원칙이 좀 많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급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소급을 뭐 언제나 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소급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법률부소급이 언제나 모든 법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소적 범위가 있죠. 장소적 범위 여기 좀 협소하긴 한데 여기서 좀 써 보죠. 장소적 혈육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은 어디서 적용되냐면 당연히 우리나라 미국법은 미국에서 적용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고 땅에 그 땅 그 영토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인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어떤 나라나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면 미국법 따라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 그 표현이잖아요. 그게 속지주의죠. 만약에 대마초 같은 거가 합법인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쪽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대마초 패고 있으면 우리가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돼. 여기 우리나라 니네 땅이 아니잖아. 여기 우리나라에서 왜 안 돼. 라고 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속인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적자 이거 국적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국적 영토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 사람은 딴 데 가서 우리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는 마카오 이런 데 가서도 도박을 하면 안 돼요. 도박이 단순히 25락이 넘어서서 천만 원대 이렇게 하면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라스베가스 마카오는 합법인데요. 그랬더니 너는 국적이 어디냐 한국인이요. 한국인은 도박을 할 수 없지.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네덜란드 같은 게 대마초 같은 게 합법이라는데 네덜란드에서 대마초 피면요. 우리 인천공항 들어올 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벌될 수도 있죠. 이게 속인주의입니다. 국적을 중심으로. 보호주의라는 게 있는데 보호주의는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외국당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적도 아니니까 속인주의도 아니고 외국당이니까 속지주의도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가를 해외다. 여기를 해쳤다. 그러면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대체 중국 중국이 좀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다른 인구가 많아서 범죄자도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보이스피싱 했으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우리나라 땅이 아닌 곳에 했던 거죠. 외국인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한 거니까 그 사람 들어오면 잡아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주의 같으면 이거는 뭐 어떤 지역 어떤 땅 피해자가 누구냐까지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잡아넣는 건데 이거는 인신매매 같은 경우 이거는 우리도 처벌합니다. 유엔에서 우리도 처벌해달라고 해서 세계주의에 입각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필리핀에서 뭐 어느 사람을 할까요? 무슨 타이완 사람을 납치라고 어쩌고 그랬다 하면 속지주의도 아니지 그렇죠? 범죄자도 베트남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 속인주의 아니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피해자도 뭡니까 무슨 베트남 사람 타이완 사람이라고 하면 뭐 보호주의도 아니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좀만 더 얘기 드리면 기국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국주의 기국주의는 깃발 얘기하는 겁니다. 깃발 그래서 이 속지주의 중에 예외적으로 예외가 아니라 변형이 올 텐데 어떤 거냐면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땅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비행기가 만약에 태평양 상공을 날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 땅도 아니고 만약에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 때 미국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도 아니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비행기 안에서 누가 깽판을 쳤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처벌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한국 비행기잖아요. 한국 비행기면 한국 대안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게 국적기죠. 거기면 우리가 처벌하고 이게 미국 비행기 미국 비행기 뭐 있습니까? 아메리칸 항공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거기가 처벌 미국이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깃발을 중심으로 하는 건 일종의 속지주의의 연장으로 보는 게 기욱주의라는 게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법의 속인주의 얘기도 전부 드렸고 법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법원 중요하겠다면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법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법의 근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원이니 이런 게 아니라 법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법의 원천 법의 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거 이건데 여기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성문법과 불문법 국가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것도 요즘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성문법주의로 다 넘어왔다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전통적으로 나눠보면 여기는 대륙법계가 보통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이라는 건 그야말로 문자로 써놨다는 뜻이에요. 법전을 갖고 있다는 거고 불문법이라는 건 문자를 안 써놓고 구두로 대는 것들이 축적되는 건데 대륙법계를 얘기하는데 대륙법계라는 건 프랑스나 독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았고 여기 영미법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영국이 미국한테 영향을 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륙법계라고 부르는 건 영국이 섬이니까 영국이 섬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이 영국 입장에서는 대륙이어서 대륙법계라고 부르는 건데 성문법은 어떻게 하냐면 문자로 써놓는다는 거죠. 문자로 써놓기 때문에 장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장점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써놨으니까 법정 안정성이 좋죠. 이게 법정 안정성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예측 가능성이 뭐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성문으로 써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범자가 이걸 보고 지키기가 쉽고 그렇게 함부로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죠. 이거를 뭡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독재를 좀 막을 수 있다는데 독재 같은 거는 솔직히 어느 쪽을 가져도 깽판 치는 놈들은 깽판 치기 때문에 거기서는 빠지면 좋겠고 오히려 모르지 마시면 아 그렇죠. 입법을 좀 빨리 할 수 있어요. 입법 기간이 좀 단기라서요. 사회 계획을 할 때는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그런 점은 좀 어려운 거고 이 예측 가능성이 맹주 중 다만 여기는 뭐가 좋으냐면 단점이 경직화가 돼요. 고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바꿔요. 못 바꾸면 사회의 어떤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좀 신축성 있게 이게 탄력성이 떨어진다?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같아도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믿기지도 않으시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대폰도 이게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있잖아요. 2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법이 그대로 20년 전 거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규율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굶음법은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신축성이 좋고 사회 변화에 어떻다?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게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 우리는 성문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는 큰 차이가 이제는 없게 되고 있다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먼저 보시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요. 성문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불문법을 가미합니다. 그래서 불문법은요. 보충적이라고 얘기해요. 저게 없으면 이걸 사용하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부분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문법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최상의 법입니다. 최고규범이에요. 최고규범. 그래서 이 헌법에 어긋나서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법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죠. 이게 계층도입니다. 계층도라는 것은 계급도예요. 그래서 밑에 게 위에 걸 덤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급으로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법률하고 동급이 가져요. 법률이라는 것은 결국 국회가 만드는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의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국제 간에 국가 간의 어떤 국제협의예요. 합의.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이게 들어가면 조약이 되면 법률로서 이렇게 다 변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국내법과 동급으로 간다. 조약이.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그렇고 여기 대통령의 긴급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처분까지도 요즘 잘 안 하는데 이런 것도 발령이 되면 발령이 되면 법률하고 동급으로 이해해줍니다. 요즘 잘 안 하는데 그다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규명령. 법규차 빼고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의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법률은요. 어떻게 하냐면 의회가 심의하고 즉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는 명령은요.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법률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라 법률을 넘어설 수 없고 법률의 근거 없이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재정주체에 따라서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이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공무원이 만들면 대통령이 사인하는 이런 거. 그런데 이것보다 밑에 급이 순서다. 총리령과 국무총리가 만들돼서 국무총리. 그다음에 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령이라는 건 각 부장관이 만든다고 해서 부령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만들면 법무부령 국방부 장관이 만들면 국방부령 외교부 장관이 만들면 외교부령 그런데 이 부령이 아니, 선생님 국무총리가 계급상으로는 높잖아. 장관들보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통령보다 밑이니까 그냥 개념상으로는 동일하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대통령의 경우가 동급으로 봐주는 게 있어요. 이게 국회의 규칙이나 규칙자부터도 헌법재판소의 규칙이나 뭐 이런 데 아니면 무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아니면 대법원 규칙이나 이런 것들 좀 급이 좀 나가는 산부위원회에 해당되는 삼권분립에서 해당되는 이런 급들은 여기랑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규칙 같은 거는 최소한 못해도 법률보단 밑을 해도 대통령 영의랑 똑같다고 봐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규칙이라는 건 법률급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내부 규율 무슨 봉급 얼마 줄 거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다 각각 뽑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자 빼고 그냥 규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일명령이니 훈령이니 훈령이라는 표현은 많습니다. 보통. 예균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죠. 근데 여기 좀 웃긴 게 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라는 게 있고 근데 조례는요. 자치규칙보다 높습니다. 자치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지자체장이 만들어요. 지자체장이면 누구냐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뭐 부산시장 뭐 이런 분들 광주광역시 시장 뭐 이런 분들 꽤 높은 사람인데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보다 나아죠. 그러면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이보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높죠. 입법에서는 이게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지자체장이 만드는 것보다도 뭐다 의회가 만드는 게 훨씬 세다는 겁니다. 입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순서를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헌법에서부터 쭉 밑으로 근데 이제 특히나 법률이라는 거와 이 조약이 동급이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심지어 국제법교도 동급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승인돼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얘기 들으니까 조례가 자치규칙보다 높다 이거 같이 행정규칙입니다. 얘네들은 물론 이 법규명령보다 낮지만서도 얘네들 사이에서는 그런 또 위아래 관계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총리력과 부력이 동급이라는 정도 이런 정도 이해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개념들 같은 것도 다 하나씩 알아 두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이 여기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이 법규명령을 이렇게도 얘기해요. 위임명령이라는 게 있고 집행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명령은요 누가 위임을 했죠. 위임이라는 뜻은 믿고 맡겼다는 건데 누가 맡겼냐면 법률이 맡긴 겁니다. 법률이 야 니가 맡아서 해봐 라고 해서 보통 대통령령으로 많이 정하는데 위임명령은 이 세부적인 내용들 같은 거를 이게 위임받은 내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집행명령은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냥 세부 세부 집행 기준도 아닙니다. 집행 방식에 대해서만 세부 집행 방식만 규율하는 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위명령 같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충한다고 해요. 법률을 보충하는 거 그래서 얘가 보통 얘랑 상급이라서 얘가 보통 대통령령으로 많이 만들고 얘는 뭐다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부령이나 이런 걸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고른 차이점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 뭐 지울게요. 많이 안 나오니까 요 순서들을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다시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껏 위쪽을 댐빌 수가 없어요. 댐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위헌으로 깨져요. 나중에 이제 헌법 조판소나 이런 데가 위헌법률을 깨트리는 거나 아니면 위법 위헌이나 위법 명령이나 규칙은 대부분이 깨트리는 형태로 해서 이게 절대 댐빌 수가 없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규율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근데 이런 게 없다. 선물법이 없으면 그제서야 관습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불문법이죠. 불문법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불문법으로 넘어오면 첫 번째로 적용되는 게 관습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관습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인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실인 관습이 바로 법적 소유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걸로 되려면 첫 번째 뭐다? 오랜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둘째 뭐다? 적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적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어떻다? 국민의 확신 존재 만 그제서야 관습법의 성질을 갖게 되고 이제서야 법을 갖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정화되잖아요. 이걸 글자로 쓰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직 글자로 안 써져 있다는 겁니다. 실정화가 안 된 겁니다. 실정법이 안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언제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저 그때까지 조래라 이거 찾았는데 아직 밑에 밑바닥까지 싹싹 긁었는데도 없으면 그제서.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밥이 없어. 뭐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먹지 이러면 넘어오는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 되죠? 이걸 먼저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지난 다음에 넘어오는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정법화 돼 있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을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관습법을 적용할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판례법으로 가는 건데 이 판례법은 영국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좋아하는데 그냥 우린 만약에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거를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성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실제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거든요. 판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8조에서는 야 이거를 이거를 법원성을 인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급심에서만 인정이 되지 일반적인 법원성은 없다 라고 해서 우리는 뭐다? 이건 없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원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없는 거고 실무에서는 사용하지만 개념상은 없는 걸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리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조리라는 건 뭐냐면 조리 있게 생각한다 이 뜻이에요. 어 말 잘하네 이럴 때 조리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그래서 조리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걸 다 찾았어. 성문법을 다 찾았었는데 성문법 없어. 그럼 어디로 넘는다. 불문법은 보충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판사법 관사법 없나 그랬더니 사실은 관사법 있는데 이런 게 형성이 안 됐어. 그럼 관사법을 인정을 못 해요. 그럼 판례법 쓰려고 했는데 판례법은 있다 없다? 우리 법원조직법 8조에서 쓰지 말라고 얘기해. 법원성으로 하지 말래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판사가 아 그럼 아무것도 못하겠네. 판사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껀덕지게 아무것도. 아 그럼 나는 재판을 포기할게.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용하는 게 조리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아니면 경험법칙 사회상식 이런 것들. 아무리 사물의 본성 이런 표현도 씁니다. 결국은 결국은 상식이죠. 상식. 상식에 입각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 조리라는 거를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법원성은 인정한다? 법원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법이 이런 얘기래요. 민법에서 이럽니다. 어떤 민사와 관련해서 민사라는 건 민법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때 법률이 있으면 법률 이게 법률인 건 민법이에요. 민법을 적용하고 민법이 없으면 뭐다? 관습법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기계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마저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서 이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법 없잖아요? 판례법은 얘기 안 합니다. 판례법은 법원조지법에서 노! 우리는 사실적인 효력력은 있어도 있지는 몰라도 판사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내용이 좀 많은데 법의 체계라는 거에 나옵니다. 이 성문법의 이 계층도 그 다음에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불문법은 관습법이나 판례법은 인정하지 않고 조리를 넘어간다.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법의 체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이런 얘기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얘기 드리는 게 공법과 사법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사법이라는 건 돈과 관련된 거예요. 민법과 상법 이쪽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무슨 부동산 등기법이니 무슨 채무 관련된 거니 이게 쉽게 해서 사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쓰는데요. 이 사가 사사로 사자예요. 그래서 개인들끼리 하는 것들 그래서 쉽게 해서 돈이나 물건 이런 걸 사고 파는 거 부동산 사고 팔고 뭐 무슨 뭡니까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이거 다 이쪽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사법령입니다. 이거는 대체로 자유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가 지배예요. 알아서 하는 거죠. 제가 그렇지만 중국집을 가든 아니면 일식집을 가든 양식을 가든 돈가스를 썰어 먹든 국가가 나와서 말리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돈가스집 가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아유 오늘 돈가스 드시려고요? 예 돈가스 안 됩니까? 아유 먹지 말아요. 오늘은 짜장면이지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만 원짜리 사 먹으면 아유 만 원짜리 사 드시면 어떻게 해요. 돈도 못 버는데 5천 원짜리 사 먹지.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해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결혼한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결혼한다. 국가가 나와서 아유 왜 그 결혼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친척은 뭐라고 하지만 국가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쪽 용역은 완벽하게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면 그때에서 분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이혼할 때는 이제 판사를 만나볼 수밖에 없다. 뭐 물건이 문제가 생기면 무슨 소비자 보호원에 가서 뭐 민사소송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나 얘기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실적 자칩니다. 공법 영역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개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건데 특히나 특히나 형법 생각해보세요. 범죄 같은 걸 생각하면 그건 개인들이 여기는 굳이 개인들의 흥정의 개념이지만 이 공법 영역은 흥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아유 그냥 뭐 가 집에 가 괜찮아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들이 개입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웃긴 게 여기 소송법들이 공법이에요. 특히 여기 민사소송법이 공법이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 여기 민법 뭐 이러면 이제 사법인데 민사소송법이 왜 공법이야 그러면 여기 누가 하는 거냐면 재판은 누가 합니까 그럼요. 판사가 하죠. 판사는 누구다? 판사는 누구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사소송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다 뭐다? 공법의 영역이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기는 뭐야? 그러면 여기는요. 사회법이라는 영역이 요거를 사법의 공법파라고 불러요. 즉 사법 영역에 공법적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공법과 사법의 절충이 아닙니다. 공법의 사법파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사법 영역을 공법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근대시민혁명 이후에 이게 진짜 컸었거든요. 사법 영역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탁하면서 사법 영역을 키웠는데 그 덕에 뭡니까 인류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겁니다. 지금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근대시민혁명 이후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하면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불행위도 이쪽 영역이 컸더니 불행위도 이게 장점이 있는 반에 빈익빈 부입부 감형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는 놈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완전히 뭐 센 그지처럼 살더라 이래서 안 되겠다. 유럽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했지만 결국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사법 영역을 조금 제한하자. 그래서 공법적으로 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 근로기준을 해서 여섯 시간으로 낮춰야 된다. 사법 영역을 봐서 알아서 다 해 문제를 개입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법 영역을 줄인다. 공법적인 제한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사회법인데 사회법의 가장 대표는 노동법 같은 거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노동관계조정법이나 이런 거나 경제법에 관련한 뭐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던 겁니다. 아니면 이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사회보장법 같은 게 만들어지고 사회보험으로 고용이나 건강보험 같은 거 국민연금 같은 게 막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영역이 있는 거죠. 기본기능이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다.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 자아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게. 선생님 뭐 국내법과 국제법은 설명 안 하고 그거는 뭐 좀 보세요.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 실체와 절차법이라는 게 실체법이라는 건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것들이 이제 실체법입니다. 근데 이 실체법을 구현하는 게 절차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법으로 얘기하면 맨 처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인 자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형법 250조조에 뭐라고 되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놈을 못 잡아오면 그놈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규범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라고 하면 조직규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직규범이자 재판규범으로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형사수송법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여기 이걸 민사수송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형사수송법만 예를 들면 여기는 잡아오는 방식 수사 그 다음에 기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규정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절차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라면이라고 얘기한다면 라면을 끓이는 법입니다. 이게 만약에 카레라고 한다면 이거 카레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절차법을 통해서 실제법은 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법 소송법이 보통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절차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같은 거 물론 이게 사법 영역 쪽에 있는 건데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회상이나 파산에 관한 법률 이런 거 파산과 회생법률 이런 것들이 되살려내는 절차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일반 법과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어떻게 이해할 수 되면 이게 우선됩니다. 이거 우선 적용이에요. 얘보다 얘보다 우선하는데 얘가 우선하는 이유는 얘가 특출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다 이 사안에 사건에 가깝다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물건을 엄청 들고 다녀요. 막 이렇게 무거워. 도와주면 좋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를 이제 얼굴을 한 번 봤으니까 어우 저 사람인데 저기 거기 인터넷 선생인데 그래서 아유 저 물건 저렇게 많이 들고 전에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 우리 엄마가 또 물건을 이렇게 갖고 여러분의 어머님도 그러면 저를 도우실래요 어머님을 도우실래요 말이라고 해 그럼 엄마를 도와야지 그럼요 왜 엄마를 도우십니까 엄마 엄마가 저보다 더 훌륭해서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여러분한테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 만약 자녀는 저를 두울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안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찰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여기 공무원법이라고 일반 공무원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경찰 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에 대한 얘기들은 뭘 적용하면 돼요? 이걸 적용할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죠. 일반적으로 이게 더 가까우니까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형법이라는 게 있는데 형법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성추행 같은 거에 대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성폭력특별법에도 여기도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심지어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법률 보통 아천법이라고 부르는 거에도 이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16세에 무슨 여자 중학생을 여중생을 제가 추행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적용할 필요 없이 뭘 적용한다? 이걸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얘가 있으니까 이게 더 가까우니까 아동청소년이면 19세 미만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2세를 제가 만약 어떤 여성을 추행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걸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둘 중에서는 이게 좀 더 가까우니까 이걸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라는 걸 우선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사안에 가깝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행법과 임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심이냐 얘기하면 사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임의법이라는 건 보통 본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보다 의사를 중시하는 건데요. 보통 이 사법 영역에서 그래요. 즉 민법이나 상법 영역에서 임의법적 성질이 훨씬 셉니다. 그런데 강행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사를 중시하지 않아요. 의사는 필요 없고 법규에 따라서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법규보다 의사를 중시해 주는 건데 사법이나 영역에서는 그런데 이쪽은 공법 영역들이 보통 어떻다? 강행법적 성질이 강합니다. 다만 다만 이렇게 알아 두셔야 돼요. 사법이라도 즉 민법이나 상법 계열이라 하더라도 강행규정이 없느냐 그러면 강행규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린 사법은 공법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단행법 안에서도 뭡니까 임의법과 강행법이 있어서요. 민법 안에서도요. 민법 안에서도 강행법규정인 내용들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년을 19세 이상으로 한다는 건 바꿀 수가 없는 19세 이상이 성년자다 이런 거는 못 바꿔요. 이거 강행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의사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무슨 17살짜리 사람하고 너는 이제부터 19살이니까 뭘 국가가 정하는 거지 이거는 뭡니까 법규로 정하는 거지 이런 거는 뭡니까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법의 영역이라는 건 의사를 중시하는 거 대체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법적 성질이긴 한데 강행법적 성질은 공법이 많지만 여기 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사법 영역도 어떻다? 강행법적 규질이 있다? 그 점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유법과 개수법 같으면 개수라는 거는 어디서 받아왔다는 거고 고유법은 우리 건데 굳이 얘기하면 부처님 오신다는 거 같은 거 쉬는 거 같으면 고유법에 가깝죠. 다른 나라 잘 안 쉬니까. 근데 이제 개수법 같으면 어떤 거예요. 다른 나라 받아온 거. 뭐 우리 있는 법들은 거의 유럽에서 갖고 온 겁니다. 서양에다 쓰는 걸 거의 다 개수법에 해당되는 거죠. 원칙 예외는 그렇고 행위와 조직법도 말씀을 드렸죠. 행위규범은 조직규범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실정법과 자연법 같으면 자연법은 도덕적인 차원에 좀 더 강한 것이고 실정법은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좀 급히 드렸는데 내용들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보시고 복습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히 복습을 꼭 좀 해주세요. 특히 법학 일반 부분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놓침없이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